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줌 일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일타강사! 진정한 미식가는 제철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각종 건강한 식재료에 대해 알려주실 일타강사를 모셨습니다. 김진영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함께해주고 계시는 우리 또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짝짝이분들도 계시니까요. 카메라 보고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의 일타강사죠. 김진영 대표님은요. 식재료에 산지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28년차? 와 식품 MD신데요. 우리 짝짝이 여러분들도 겨울 제철 음식과 관련된 질문들 모두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샷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아니 MD라는 식품 MD라는 직업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먹거리에 관련된 모든 일을 관여를 하고 상품을 기획하거나 가격을 결정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일이에요. 와 대단한 일이네요. 어릴 때부터 먹는 걸 좋아하셨나요? 아니 딱히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데. 어머 그런데 잘 먹진 않아도 맛에 대해 평가를 잘하고 그거를 잘할 수 있으면 또 그게 능력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그냥 제가 원래 전공도 식품 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담임이 시켜서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치사병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28년 동안. 그러니까 운이 좋게 이 자리까지 딱 올라오셨던 거잖아요.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박동철님께서 식품 MD는 신제품 맛보는 거 그런 거 하시는 건가요? 극히 그게 일부고요. 그러니까 보통 상품이 결정이 되면 그걸 얼마에 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할 것인지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군대 때도 치사병으로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웃긴 게 그때 같이 들어갔던 동기가 식품 영양학과였어요. 남자인데. 그런데 걔는 영양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장기식당으로 가고 저는 이제 가공을 해야 되니까는 살방식당으로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칼질부터 해서 조리하는 방법을 다 배우다 보니까는 식품 MD를 하면서 신제품이나 샘플이 오면 그걸 막 조리를 해보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보다 먼저 이거의 장단대점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소비자한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딱 식품 MD를 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4년 차 지나니까는 한 1999년도? 그때 지나면서 온라인몰이 한참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직을 하면서 내 천직이 이거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식재료가 나는 곳에 직접 가는 게 좀 흔한 직장인의 모습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게 된 계기가 음식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23년 전에요. 그러니까 되게 가을 끄트머리였는데 산청을 내려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친환경으로 배를 재배하는 양반이 있었거든요. 양반이요? 네. 배재배 양반이요? 네. 배를 키우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딱 얘기를 갔더니만은 농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농장 갔더니만은 농장에 풀이 이렇게까지 허리 높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쑥쑥 들어가지면 배를 하나 따서 주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배는 깎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네. 먹어봤죠. 저도 껍질은 깎아서 먹어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는 아주 살짝 배함을 울었죠. 그렇다면은 이게 완전히 100% 바뀌어서 제가 아구아구 먹었어요. 왜요? 배가 그렇게 향기로운 음식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 껍질을 먹고 나서? 네. 아.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배는 껍질을 까지 말고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껍질이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 두꺼운 거는 이 과일을 얇게 썰어갖고 슬라이스해서 먹고 껍질이 좀 얇은 것들은 그대로 사과처럼 깎아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모든 배가 그런 게 아니라 또 그거 모르고 집에 있는 배 지금 꺼내서 우거우거 씻고 계시는 짝짝이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알고 싶어서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고 그런 배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 배는 어디서 가면 사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 모든 배가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만약에 신고배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되게 두꺼워요. 그러면은 걔는 슬라이스 되게 얇게 쳐갖고 이게 그렇게 먹는 거고 여름에 나오는 배들과 추석 전에 나오는 뭐 원앙 황금이나 아니면은 원앙 뭐 한아름 같은 배는 그대로 이렇게 우곡곡 씹어 먹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가을 전하고 가을 이후가 좀 달라지죠. 오. 와.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근데 좀 약간 재미있었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념을 깼던 거죠. 아. 그러니까 현장에 모든 게 답이 있다. 그러니까는 책상에서 뭔가 알아보게 되면은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지식밖에 없는 거고 현장을 찾아가게 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딴 과일 직접 한 음식 같은 거 먹는 맛이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깻잎을 때려 먹으면은 더 맛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깻잎을 이렇게 때려 먹으면은 향이 더 올라온다는데 그건 잘 모르시는 거니까요. 아니. 그거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깻잎을 깨어무는 순간에 깨가 갖고 있던 향이 튀어나오거든요. 세포가 깨지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때리게 되면은 향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때려서 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 때리면은 향이 더 올라온대요. 오. 몰랐던 짝짝이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깻잎 때려서 드셔보세요. 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그러면 산지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힘들게 제일 힘들게 떠났던 곳이 어디예요? 아. 4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일본 나고야를 간 적이 있어요. 다 기억하신다. 네. 일본 나고야? 네. 나고야에서 시내에서 전철 타고 뭐 걷고 해갖고 2시간을 찾아가야 되는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로 한번 갔을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가장 보람이 있었어요. 원래 찾으러 갔던 음식은 별로였어요. 기대 이하였는데 거기에 한정판이라고 1일 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음식이냐면은 토종닭 있잖아요. 토종닭 다리가 이렇게 긴데 종아리 부분이 두 개가 나와요. 잠시만요. 닭인데 종아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닭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 네. 그 종아리를 모아서 꼬치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치킨 먹을 때 그 닭다리 잡는 그 손잡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모아서. 네. 그래서 꼬치를 한 거예요. 네. 딱 토종닭 꼬치를 했는데 씹으면은 껍질 일단은 덤벼요. 이빨에. 오. 그러면서 힘을 더 주면은 터져요. 네. 그러면서 씹을 때마다 육즙을 계속해서 내주는 거예요. 오. 무슨 애벌레 드셨나요? 아니. 듣기로는 막 육즙이 터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런 맛이 또 나요? 네. 그게 4년 전에 기억이 남아갖고. 한 2주 전에 초록 빌리지 애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놀러가서 다시 먹고 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네. 그게 맛있으면 그 힘든 것도 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저기 해갖고. 저기 뭐지? 아예 렌트를 해갖고 그러고 갔다 왔어요. 아. 또 가실 의향이 있어요? 아. 또 가죠. 우와. 초록 빌리지 얘기하셔서 그런데 여러 회사를 다양하게 거치셨던데. 네. 약간 프로 이직러...죠? 여러 번 거쳐. 그럼 몇 번 이직하셨는지? 뭐 한 다섯. 28년 동안 한 다섯 번 정도? 아. 28년 동안 다섯 번이면은 그래도 한 6년씩은 5, 6년씩은 다녔네요. 그 중에서 이제 초록 빌리지가 가장 길었고 한 11년이 있었고. 아. 그래요? 네. 아. 와. 딱 맞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신환경. 그러니까 여기 SBS 그 잘 먹고 잘 살기였나? 네. 그때 방송이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방영이 되면서 신환경 붐이 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일이 그쪽 일이다 보니까는 되게 사업이 잘 됐어요. 오. 그러면은 기획하셔서 대박난 아이템. 지금 생각해도 와 이거는 진짜 기획력 대박이다 뿌듯하다 미쳤다 이거 어떻게 와 이런 거 있나요? 그게 이제 우리밀로 만든 새우과자? 아. 오. 그러니까는 그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신환경 시장에 저기가 없었어요. 우리밀로 만든 과자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아는 저기 봐 협력업체 과장이 이제 그만두면서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아이템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 뭐 하나 만들어서 와라 했더니만은 만들어 왔는데 그게 이제 마중물이 됐고. 그 다음 털 해갖고 뭐 하면 좋겠어요 하길래 너 그러면 우리밀로 해갖고 새우과자를 만들어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 없는 것들을 찾아오면 넌 성공할 거다. 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획해갖고 지금까지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와.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새우과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맛이 있잖아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거 우리밀로 만들었는데 그 비슷한 맛이 나요? 네. 나요. 우와. 이러면 대박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그 맛이 건강한 재료로 딱 나온다면 너무 최고인 거죠. 아이들이 많이 사 먹겠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아이들 사업이 그렇게 잘 되면 좋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는 이제 꾸준히 낳으니까. 와. 진짜 너무 멋있네요. 약간 모험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죠?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오. MBTI 뭐예요? 잘 몰라요. 그건. 무조건 피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이 피이신 것 같은데 회사마다 또 원하는 방향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좀 원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식품회사만 돌아다녔는데 식품 유통업체만 돌아다녔는데 식품의 본질은 저는 맛이라 보고 있거든요. 어떤 무슨 영양가가 됐던 이거는 다 영양가는 다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뭐가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는 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회사에서 방심이 저랑 맞으면 열심히 하고 안 그러면 회사에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저기 회사에서 원하실 것 같은데 워낙 대단하셔서.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일은 못하는 편은 아닌데 말을 잘 안 들어요. 피네. 자유분방하고. 본인이 근데 인정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한 자기만의 그런 고집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적으로 본인이 본인을 인정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마음에 안 들을 것보다 이게 뭐랄까요? 못하겠어요. 그 일을요. 우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땡이 있을 때. 네. 오 대기업이죠. 네. 경쟁사들은 전부 다 귤을 판다. 지금 귤을 판다 그러면 귤을 파는 딜이 한 40개, 30개 돼요. 그런데 제가 팀장을 했을 때는 딱 두 개만 했어요. 왜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10km에 9,900원의 택배비 무료 배송하는 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산지에 내려가 보면은 선별장 앞에 보면은 가공용으로 빼는 많은 귤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져다가 선별을 해갖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상 상품을 저렴하게 팔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사랑도 되게 다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시네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약간 뭐 계륵 같은 존재? 그렇죠. 그렇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짜증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다. 또 선생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허영만 작가의 식객의 모티비가 되신 인물이다. 이건 뭐 진짠가요? 아 이거 진짜 오해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성찬이 탄생한 게 2003년도고 더일도 1900... 아니 아니요. 성찬이 연재가 시작된 게 2002년도고 2003년도부터였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 이제는 식객 1을 보고서 그때가 제가 회사 다니지 한 6년 차 정도였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 식품 MD라면 물론 이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재료에 알려고 하면은 음식 요리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따라갔던 거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 끝에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SBS 그 폼나게 먹자 촬영할 때 그때 이제 선생님 인터뷰를 따라갔었는데 선생님이 제가 모티브가 됐다 하라고 그냥 인사치료를 했던 게 와전이 된 거예요. 아 그게 이렇게 와전이 됐다. 아니 선생님 저서 중에 딸에게 차려주는 식탁이 있더라고요. 뭐 함께하는 식사에 많은 의미를 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전파를 좀 하자면? 그냥 저는 딸아이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 먹는 거에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는 대파도 안 먹고 굴도 안 먹거든요.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소주 먹기 시작하니까 다 먹기 시작한 거예요. 소주 먹으면 다 마시죠? 그런데 지금 딸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딸아이도 회나 새우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더니만은 술 먹더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갖고 밥상머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 아기의 그 아이의 얘기만 들어주지 내가 잔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밥상머리는 즐거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를 좀 책으로 엮어냈던 거죠. 출판 당시에 따님이 중의 사춘기였고 지금은 이제 아까 대학생이랑 한 거 보니까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매일 함께 식사를 해요? 일주일에 그래도 또 저녁에 별일 없으면은 같이 밥을 먹습니다. 딸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은 21살 대학교 2학년이고 그런데 중2 때하고 지금이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음식을 해주면 별로 싫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조미료를 안 쓰거든요. 조미료가 써야 다시 써요. 그게 딱 그 음식의 맛의 완성은 조미료거든요. 아 우리 김건우님께서 진영님의 말씀 중 가장 동감하는 한마디는 시장이 가장 맛있어지는 시간은 제철이다예요. 이번 연말에 어떤 제철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전 꼬막 주문했어요. 라고 하는데 아 벌써 김건우 씨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거는요 4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살짝 약간 아쉬움을 남겨두고 B1A4의 지금 그대와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와 함께 B1A4의 그대와 함께 듣고 4부로 만나볼게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번 더 말은 안 했지만 그대와 함께 바둑한 우회 햇살 같은 넌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바란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 하루 맞을 수다 타임 박쌤이의 수다가 체질 박소채 4부 시작했습니다. 김진현 선생님과 일타강사 제철음식편 함께하고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겨울에 꼭 먹어줘야 할 겨울철 제철음식을 이제 4부에서 이야기를 해볼건데 우리 박정보님께서 와 어쩐지 저 그 책 읽었어요. 따님 많이 컸겠네요. 제가 그 책 읽고 계란 하나도 허투루 볼 수 없더라고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였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신 진짜 찐 후기가 왔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3부 마무리할 때 김건우님이 우리 또 꼬막을 주문해놓으셨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제철음식이 맞아요? 제철로 접어든다고 봐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공기하고 물하고 같이 있어요. 애를 같이 가열을 하게 되면 공기는 빨리 뜨거워지죠. 그게 이제 육지의 현상이고 물은 천천히 올라요. 그러니까 계절이 달리 가요. 바다하고 육지는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제철이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을이 제철이라 하는 것들이 지금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특히 전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녹아내려요. 녹아내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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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 전어 최근에 먹었는데 진짜 녹아내리더라고요. 또 먹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꽃게도 지금이 맛있고 어머 그러니까 이 가을은 다 맛있는데 지금은 진짜 특히 더 맛있어요. 그러면 꼬막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있으면 더 맛있는 거죠? 네. 12월 말 정도 하면 진짜로 맛있게 되는 거고 제철에 접어들긴 했지만 12월 말이 정말 제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철 제철 음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하면 떠오르는 샘디도 굉장히 좋아해서 얼마 전에도 먹었다고 우리 짝짝이 분들에게 계속 자랑을 했습니다. 바로바로바로 뭐죠? 굴. 맞습니다. 겨울철 별미는 뭐니뭐니 해도 굴이잖아요. 네. 정말 제가 매주 아까 말했던 그 술에 굴이 빠질 수가 없어서 아까 먹고 있는데 뭐 잔굴, 석혜, 손바닥만한 대왕굴도 있어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굴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일단 흔히 접할 수 있는 종류를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굴이 생태적으로 재배 방식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마트에서 보는 봉지굴은 그게 이제 수화식으로 해서 물에 쿡 담았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굴은 양식을 한 1년 8개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끼 때부터 키워갖고 이게 1년 8개월에서 지금 보는 굴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몸이 좀 몸통이 크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에 있다 보니까 먹이활동 계속 24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통이 커요. 대신 이제 향이나 이런 거 좀 적고 대신 이제 남해나 남해서부터 저쪽 고흥, 여수, 무안 이쪽은 투석식 굴이라고 해갖고 바다에다가 돌덩이 한 요만한 것도 던져놔요. 그럼 굴이 거기에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어머. 그럼 그 애를 캐요. 그러면 얘는 물이 빠지면 먹이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지고 있으면서 그때 향을 축적을 해요. 그래서 모양은 작은데 크기는 작은데 향이나 맛은 깊어요. 오 정말 작은 고추가 맵다네요. 작은 굴이 진하다. 그리고 더 올라와서 서해 쪽으로 올라와서 뭐 자올도나 아니면 덕적도 이런 데 가면 또 장굴이라고 해갖고 더 작아요. 이쪽은. 근데. 맛은 나요? 맛은 나는데 맛은 진짜 깊어요. 그래서 얘는 초장으로 이렇게 뿌려갖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으면 맛있어요. 아 그거는 좀 짜잘짜잘하니까 마늘 양을 그냥 여러 개 먹는 거든요. 오 특이하다. 그리고 지금의 제철은 아니고요. 네. 굴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다가 영하권으로 가야 돼요. 온도가 떨어져야지만 애들이 맛이 진짜 쨍해져요. 오 진짜요? 네. 우리 나정님께서 굴 미역국 먹고 싶은데 마트에선 굴을 길쭉한 봉지에 넣어서 판매하잖아요. 싱싱한지 어찌 구분하나요? 요새는 그냥 사시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유통 관련되어갖고 콜드체인이나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좋냐 나쁘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포장부터 해갖고 모든 것들이 다 깔끔하게 되고 콜드체인이나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돼요. 아 요새는 또 그리고 식품 장난 안 치잖아요. 요새 음식으로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싱싱한 거를 파니까 날짜만 안 지났다면 뭐든 자 그럼 제일 맛있는 굴을 먹기 위해서는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어디로 떠나지 마시고요. 네.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딱 두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들어서 뭐라고 치면 돼요? 그 투석식 굴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어떤 굴이요? 투석식. 돈을 던지다 투석식. 아 투석식 굴이라고 치면 된대요. 네. 그 굴이 지금 향이 제일 좋고 그거니까 크기는 크지 않지만 향이 가장 좋다. 돌을 던져서 그냥 쿨. 쿨. 쿨이 아니라 굴. 검색창에 투석식 굴로 하면 많이 뜨니까요.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에 가도 잘 모르니까 주시는 거 우리가 막 받아오잖아요. 시장에 대부분 나오는 굴들은 대부분 수화식 굴로 해가지고 가격에 맞춰서 생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들은 비싸면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특별히 내가 뭘 먹겠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찾아 먹는 거죠. 그럼 맛있는 굴 고르는 꿀팁 있어요? 그 투석식 굴?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굴이랑 화이트 와인이랑 먹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우리 MD가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 말씀 드리면 되게 웃을 것 같은데 제가 굴을 되게 싫어해요. 네? 아까 향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수저로 퍼먹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MD이기 때문에 맛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굴을 먹는 방법이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아까 투석식 굴로 해가지고 굴전이 있잖아요. 네. 굴전을 해서 먹어요. 아예 생으로 안 먹고 그냥 익혀서 먹는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나 이런 것들 바닷가들은 회로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보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굴튀김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쫀득쫀득하고 와네.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런데요 쌤 제철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 웃길 수 있는데요. 1차원적으로 보자면 과일은 나는 시즌이 있지만 굴이나 광어, 도미 이런 물고기들은 사시사철 물속에 살아있잖아요. 라고 하시네요. 그 온도 아닐까요? 온도도 있고요. 바닷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모든 생물들은 다 산란을 하잖아요. 산란을 준비할 때가 어떻게 보면 제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철로 알고 있는 건 많이 잡힐 때를 제철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바뀌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배도 안 좋고 그물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육지에 각각이 붙을 때 산란하러 육지 각각은 아픈 바다로 애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때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많이 잡히니까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고 시장에 많이 있으니까 제철이네 해갖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철은 산란을 준비하려고 모든 먹이 같은 거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방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한 달 뒤가 더 제철이고 왜냐하면 방어는 3, 4월이 산란기거든요. 그러면 1, 2월이 이제 제철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전어지만 방어는 한 달 뒤다. 지금 전어가 방어맛을 한 뺨 석대는 때릴 거예요. 오 이긴다 완전히 그럼 방어 얘기를 하니까 또 겨울철 제철 음식 또 방어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치 방어 제철은 그냥 다음 달 한 달 뒤라고 얘기를 했고 맛있는 방어를 먹기 위해선 또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이것도 떠나지 말까요? 핸드폰 들까요? 아니요 이거는 떠나야 돼요. 이건 떠나야 돼요. 또 이상해요. 그런 핸드폰을 들어도 되지만 방어는 떠나야 한다.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도 괜찮고요. 오 제주도? 네. 울진이나 아니면 포항도 괜찮고요. 동해안도 괜찮고요. 예전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로 해서 동해에서 방어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70년대, 80년대 기사를 찾아보면요. 동해의 특산물로 방어 얘기가 많아요. 아 동해의 특산물? 네. 아니 그럼 사이즈가 큰 고기가 맛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양도 많고. 그럼 어느 정도 되는 방어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한 7kg 이상은 돼야 되겠죠? 예? 7kg요? 한 2만원 거 돼야지. 아니 보통 강아지도 3, 4kg인데 7kg면 얼마나 큰 거예요? 거의 중형견 사이즈거든요. 거의 웰시코기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와 방어가 7kg 정도 되구나. 그럼 맛있는 방어는 어떻게 생겼어요? 회를 떴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할까? 이미 뭔가 질문이 맞죠? 얼굴 얼굴이 더 벌어져 있다. 아니면 아가미가 더 열려 있다. 이런 거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방어는 회로 먹는 거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7kg짜리를 조림을 해먹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조리법이 있어요? 아니 방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냥 맹김이랑 먹는 거. 네. 그런 정도? 수준? 이유가 뭔가요? 방어를 먹을 때는 보통 달래간장 있잖아요. 달래간장에서 간장을 푹 계속 먹거든요. 그런데 사실 방어를 먹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 될까 말까? 20년이요? 네. 그러니까는 20년도 초반에 방어를 제주도에서 축제를 하면서 널리 알려줬거든요. 그제는 잘 몰랐어요. 방어를. 그러면 초장이나 막장보다는 달래간장이 더 맛있다? 아 그럼요. 오 이거 너무 확고하게 아 그럼요라고 딱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건 질문을 못합니다. 무조건 달래간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개치니까요.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아 맞아요. 개치지만 저는 전문가 MD님의 말을 따를게요. 김진영 식품 MD님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달래간장 해먹겠습니다. 박순진님께서 오오오오오오 이거 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전 겨울이면 과메기를 즐겨 먹는데요. 과메기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 이것도 조금 숨을 좀 참으셨다가 한 달 정도 뒤면은 맛있는 미역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와 우리 다들 한 달 뒤를 기다려야겠네요. 한 달 뒤에 맛있는 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겨울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맛들이 빛나는 시기인데 한 달 뒤는 더 빛나거든요. 가장 추울 때 막 그 옷 꽁꽁 싸매고 먹는 그 맛이 정말 맛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꿀고구마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딱 해면은 밤 고구마처럼 약간 퍽퍽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두고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분이 그 이 당화 전분에 의해서 엿당으로 바뀌어요. 겨울에 한 겨울에 고구마를 이렇게 구구마를 닦으면 이게 촉촉하잖아요. 그게 당화 전분이 생겨서 그래요. 엿당으로. 그래서 겨울이 가장 맛있어요. 우와 진짜요? 우와 그러면은 우리 이하나님께서 저는 과메기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과메기는 생선인데 왜 비린내가 안 나나요? 그리고 과메기는 꽁치로만 만들 수 있나요? 궁금해요. 과메기는 원래 청어를 만들었었고요. 네. 청어를 만들다가 청어가 사라졌으니까는 다시 이제는 꽁치로 만들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비린내가 안 나는 거는 그냥 신선한 걸로 하면은 다 비린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뭘 말려도 신선한 상태에서 말리게 되면은 과메기처럼 비린내가 안 나요. 오 말리는 방법이 중요한 거구나. 네. 원물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참실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김성철님께서 횟집 가서 바가지 안 쓰는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글로도 썼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동해안이나 어디 가면은 왜 가잖아요. 이 어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눈탱이를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뭘 먹을지 모르니까.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탱이라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뭘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어시장 간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끝나고 방송 끝나고 저는 이제 동해시로 지금 또 출장을 갈 예정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 가서 뭘 먹을까로 고민하면은 나는 뭘 먹을지 정해놓고 가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뭘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덜 맞게 되는 거죠. 아 혹시 뭐 드시러 가실 거예요? 가게 되면 저는 지금 가서 보고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가서 먹는다고 하면은 성대. 성대가 보통 이 동해안 가면은 그냥 서비스로 주는 곡이에요. 만약에 우럭이나 5만 원짜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했다 그러면은 마쾌라고 하나 약간. 그래서 성대가 한 두 마리 서비스 줄 게 있는데 사실은 얘가 더 맛있어요. 아 그걸 모르고 다 그냥 서비스 그거로만 알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약간 단무지 생각하듯이. 그러니까는 내가 뭘 먹겠다 생각하면 그것만 쫓아가면 안 돼. 그런데 아줌마나 아니면 누가 권유하는 순간에 바가지 속이 십상인 거죠. 아 약간 키로스 젤 때 그때가 가장 많이 당하잖아요 키로스로. 그런 방법은 또 없나요? 일단은 바구니가 구멍이 뚫렸는지 뚫린 바구니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바구니가 저울 때하고 붙어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 바구니가 저울 때 붙어있는지요? 저울 때하고 붙어있으면은 얘가 무게가 조금 더 나아요. 오 우와 참신한데요? 그리고 뒤에서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 정도는 요새는 안 그럴 겁니다. 맞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보길 바라고요. 혹시 뚫려있는 건 물 때문에 뚫려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특히 비싼 거 있잖아요. 킹크랩 같은 거. 그거는 물 무게가 만약에 10%가 증가되더라도 몇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엄청 왔다 갔다 하죠. 키로에 13만 원 하는데 100만 원 하면 만남 편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한번 크게 킹크랩 한 마리를 수산시장에서 샀는데 금액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한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덜 나와서 아 너무 좋다 했는데 먹을 때 보니까 다리가 하나 없더라고요. 원래 킹크랩의 다리 개수보다 한두 개가 더 없는 킹크랩이었거든요. 아무튼 잘 보셔야 됩니다. 금암먹어 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을 박수채에서 만날 줄이야. 아들 둘 키우다 보니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따뜻한 밥상 머리 교육 행복한 식탁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고 반성도 했거든요. 라고 실제로 저희 청취자 되게 자주 오시는 금암먹어 님이거든요.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또 알고 계셨다니. 금암먹어 님과 박수채가 아주 그냥 취향이 딱딱 들어맞네요. 우리 조연철 님께서 귤을 한 박스 사두면 다 먹기도 전에 곰팡이가 생기고 썩어서 버리게 되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껍질이 마르고 하게 돼요. 귤을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이런 거는 없어요. 귤을 적당히 사야 돼요. 귤은 대용량으로 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3kg 박스도 있고 5kg 박스도 있으니까 굳이 이제 10kg 박스나 이런 거는 약간 지향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맛있는 귤을 사면 또 10kg도 부족해요. 맞아요. 가족 다 같이 까먹으면. 요새 귤을 왜 사놓고 나서 덜 먹게 되냐면 단맛만 있어서 그래요. 원래 이게 귤은 단맛하고 신맛이 아주 조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삼 단체. 저는 이거 좋아해요. 그런데 단맛이 좀 특이하게 되다 보니까는 한두 개 먹으면 질려요. 맞아요. 귤도 크고. 그런데 신맛이 있는 것들을 먹잖아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7, 8개 막 까먹어요. 맞아요. 그런 거를 고르셔야 돼요. 약간 그리고 또 너무 단맛만 내려고 하면 또 밍밍한 경우가 있어요. 김옥 씨님께서 봐봐요.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겨울철 귤 사면 밍밍한 게 마실 때가 있는 게 달게 잘 후숙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밍밍한 거 달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설탕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귤은 방법이 없고요. 만약에 2월 달에 한라봉이다 아니면 레드양이다 이런 것들 하셨는데 얘가 약간 신맛이 강하다 싶으면 얘를 한 일주 정도 바깥에 베란다에 보관을 하시면 신맛이 단맛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귤은 좀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귤을 후숙시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잘못 사신 겁니다. 아니면 좀 입맛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귤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요새 귤의 종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천혜향, 레드양, 황금향 등등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많은 게 아니라 많이 심었을 뿐이고 전 세계적으로 귤 종류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은데요. 귤 종류가 100가지 된다고요? 아니요.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저는 놀랬잖아요. 100가지 된다는 줄 알고. 귤 종류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가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3천 가지가 됩니다. 귤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귤이라는 친구가 3천 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3천 명이. 귤? 과일? 귤? 아니 우리나라 말고도 이렇게 많이 귤을 섭취해요? 다른 나라도? 그럼요. 이게 원래 중국에서부터 해서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도는 게 귤이거든요. 아 너무 신기한데. 아니 하우스 귤로 매 계절 맛볼 수 있긴 하지만 일단 겨울이 제철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2천 개의 귤 중에 가장 최고로 추천하는 귤이 뭐예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서는 이게 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철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12월 달에 한라봉은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런데 2월 말에 수확하는 한라봉은 최고의 맛이거든요. 제가 이제 제 딸내미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전히 한라봉을 찾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아빠한테 이제 12월 달에 한라봉 안 나와? 1월 달에 한라봉 안 나와?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아직 그랬거든요. 그걸 한 4년 하니까는 이제서야 2월 달 되면 한라봉 안 사? 이렇게. 이제 아빠 때문에 또 똑똑해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진짜 지금 큰일 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아니 먹을 거 제철 이야기하니까 확실히 시간이 너무 금방 가고요. 아쉽지만 우리 김진영 식품 MD 우리 전문가님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오늘 소감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짝짝이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겨울은 모든 재료가 맛으로 빛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때 또 제주도나 이런 데 놀러 가시면 사람도 없고요. 대구도 잘해갖고 지금의 놀러 다니기 딱 좋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에 또 나와주실 의향 있나요? 불러만 주시면. 왜냐하면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온다는 약속을 바로 앞에서 생방으로 들으면서 저희는 그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건호님께서 안되겠어요 진영님. 한 달쯤 뒤에 다시 한 번 나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후기 들고 올게요. 왜냐하면 또 한 달 뒤에 나오는 제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오늘도 끝나고 일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잘 소화하길 바라면서 우리는 이제 인사드리고 광고 듣고 올게요.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